이재명 구속영장.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. 들어가볼까요?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제가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이미 다 소식을 알고 계시겠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숫자 489억. 그런데 저희가 또 이제 영화 추격자인가? 거기서 4885가 또 유행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4895 요 금액만 정확하게 외우시면은 딱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냥 10억 깎아도 4885억 맞췄으면 좋아질 뻔했다. 아 그러니까요. 그러면 더 딱 프레임 씌우기 좋았을 텐데. 검찰이 이 경험당이 없어. 진짜 너무 직진. 그렇죠. 4895억이 지금 배임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원래 나왔던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배임 액수가 한 7천억 가까이 되지는 않을까.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공원을 닦고 도로를 닦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? 뭐 정비를 했다라는 거. 그 금액이 이제 공익환수 금액이라 그래가지고 7천억 전체다가 배임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뭐 인정해봤자 4천억 정도밖에 안 될 거다.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? 그렇죠. 그래서 양보를 한다고 해도 4천억 정도인 건데 어떻게 7천억이 나올 수 있냐.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검찰은 4895억을 지금 배임으로 받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뭐 인정을 하겠다. 이런 취지였나요?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? 그게 이제 익명으로 이제 또 나오는 얘기인데 친명계 쪽에서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뭐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됐던 금액이 지금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 김만배가 됐거나 남욱이 됐거나 그쪽으로 이제 가서 요거를 이제 피해액으로 4천890억을 본 거고요. 거기에다가 성남FC까지 이번에 같이 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133억까지 추가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숫자가 오늘 의미 있는 게 두 개가 나왔는데 4천895억은 배임, 배임금액, 그 다음에 이제 133, 133 이것은 재산자 뇌물제 공여액, 요게 이제 133억. 이야 어마어마합니다.